써니! 이게 여름에는 시내기 집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막, 그치? 시내가 돌고 있으니까. 진짜 이 시간에 너무 더운 거야.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소녀시대 써니인데요. 네. 저... 저를 아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요? 저기 JTBC 지금 촬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저기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평소에 즐겨보던 프로그램에 한번 함께 하셔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해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괜찮아요. 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식사하시는지 물어봐, 식사하시는지 물어봐야지. 열어주시면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 아니, 식사하시는지를 여쭤봐야죠. 식사하시는지 여쭤봐야죠. 식사. 아, 근데 혹시 식사를 하셨는데 대접하는 경우도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음식이기도 해. 그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네가 들어갔다 봐. 어머니, 근데 죄송한데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빼먹었어요. 네. 혹시 저녁 식사 하셨나요? 저녁이요? 저희가 그냥 지금 대충 먹었거든요? 깜짝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누른 게 아니라요! 여보세요? 손 들으니까 소리 안 나. 네, 이거 이경기입니다! 네, 안녕! 어머니, 어떻게 드셨길래 대충 드신 거죠? 그냥 간장칭이에요. 아, 식사 하셨구나. 어머, 저희... 오, 되셨어. 저희 프로그램 규칙이, 어머니, 식사 하셨으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빠져들이죠, 우리가? 예. 사람이 없어! 누구야? 요즘 차들은 키로 누르면 시동 걸리는 차들도 있어요. 아, 저기 나오셨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빠, 저기 안쪽 집 한번 가보실래요? 저기... 여기! 뒤로 좀 앉아라. 더우시죠. 이번에 돼요, 오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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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소녀시대 써니인데요. 네! 혹시 절 아시나요? 네! 정말요? 그럼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근데 저 아까 천재 먹는 데 갔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어머나!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금 막 저녁 먹었는데... 괜히고 밥을 좀 더 기다리시지? 아쉽네요. 아이고... 맛, 식사. 왠지 좋다, 이렇게 된다. 우산 좀 기다려가지고. 아이고, 천주님 엄청 비해. 자, 제주로. 다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소녀시대 써니인데요. 정말요? 네! 정말요! 어떡할까요? 소녀시대 아는지 확실히 물어봐. 뭐뭐 아는지. 저희 혹시... 어... 패가 되지 않는다면...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해서 식구가 되어주실래요? 저 지금 기사하고 있었는데... 금방 밥 먹었어요. 네? 아,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기다리고 있으면 제빵은... 아, 왜 금방 기사하고 있었는데... 아우, 그분이... 이렇게 모니터 너머로라도 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염색에 이른 식사까지. 10년 차 걸그룹의 꿈이 번번이 무너지는 홀리데이 저녁.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겸규라고 합니다. 네, 알겠는데 왜 어떤 일이시죠? 아, 저희가 그 식사를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초대해 주시면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너무 기다려주세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옆집에서 소녀시대 써니. 써니? 그래서 제가 어, 정말요? 안녕, 써니야? 저희가 초대를 해 주시면 같이 이렇게 식사하셔서 밥이 없어요, 근데. 라면 같은 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찬밥에 물만 말아주셔도 괜찮고 밥 먹으려고. 라면도 괜찮고, 정말 괜찮고. 저희가 4시까지 끝나면 이제 끝이에요. 4시? 4시? 8시, 8시. 근데 집은 거 난리인데? 아, 좀 추우시면 시간 드릴게요. 지금 몇 시죠? 지금 8시, 8시예요. 여기서 이제 어머님이 저를 초대 안 해 주시면 네. 저희들은 그냥 가야 돼요. 아니에요. 편의점으로. 예? 가지 마세요. 사님도 써니인데. 파티가 좋으세요, 라면이 좋으세요. 짭! 짭! 저희 써니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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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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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도! 그럼 집 치우실 시간 드릴게요. 어머! 아이고, 안녕! 써니를 반갑게 맞아주는 수원의 선인의 저녁 속으로 들어간다.